나 스무 살 적에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되지 왜 난 안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젖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내일 뭘 할지 꿈꾸겠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게 된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끝에 몰랐지 이제 놀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10대 멈추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암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